컨디아의 어른이라는 노래입니다.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못 눈을 감아 보면 내게 보이던 내 모습 지치지 않고 잠시만 주라고 갤껏 끝이 않다 짙은 내의 어둠은 나를 버리면 말도 개울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 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이룬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잃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곳은 이 오랜 슬픔이 끝이 기능할까 언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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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데 눈을 뜨고요 그걸 알게 되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을 웃어줄까 감사합니다